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찬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호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비 오는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눌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누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림입니다. 아니 정의승 목사는 얼마나 잘 누리길래 오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냐.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잘 누려서라기보다 같이 누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한 인도와 누림은 그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 시대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또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부흥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영원의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단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시대에 두란노 서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보통 바울은 대살로니카에서 3주 있었죠. 그런데도 수많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두 달 세 달 사역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는 좀 특별해요.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이 현장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가요.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갑니다. 한마디로 이곳은요 선교의 요충지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그만큼 영적으로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7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신전 우상신전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에베소서라는 또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니 영적 싸움 싸워라. 그러면 간단할 걸 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안에 또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기록을 해놨죠.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한마디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역량력을 끼치는 정치인들에게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역량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엘리트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에서 어떤 걸 이뤄냅니까. 법을 만들어요. 보금을 전하지 못하는 법. 차별금지법. 또 여러 가지 드라마를 통해서 그에 대한 오해와 비판과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요. 또 엘리트들은 포스트 모던이즘이라는 사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무엇이죠.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들게 만들고요. 낙심되게 만들고요. 말이 아닐지라도 현상과 상황과 위의 압력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울증 걸리고 사망으로 이끄는 게 이 악의 영들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3, 5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죠.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신고했어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또 다가와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회당에서 보금을 못 전하는 상태가 왔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보면 문제와 사건이 올 수 있다니까요. 전도 잘하는데 사역 잘하는데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본격적인 말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두란노소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증거 펼쳐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 국회에 붙잡고요. 우리 사면일조 모여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새가족을 초청할지 장결자들을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락방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저와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요. 병든 자기가 갖다 대니깐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초자율적인 역사가 에베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 심한 곳이 에베소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는요. 뭐가 나타납니까. 옛뱀 마귀. 마귀가 옛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이 옛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 게시록에 보면요. 일곱 머리에 달린 용으로 나타나요. 큰일 났죠. 아 사탄은 점점 강해지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장에서 스계와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스계의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한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뭐 귀신을 쫓아내나 뭔가 역사를 나타낼 때 권위자들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의 이름으로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아데미의 이름으로 그 하나의 신 중에 하나라고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이 스계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늘리고 얻어 터지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바울과 스계와의 아들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계의 아들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고 이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마술사들의 책을 모아하고 부적을 모아놓고 불태우면서 사탄의 망대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망대가 있다니까요. 우리 직장 현장에 사역 현장이 역사하는 흑암 현장이 망대가 있다니까요. 그 망대를 문데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사도 바울의 퀴즈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즘에 삶이 어려운 분들이 꽤 많죠. 3년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 잘 나갔어요. 분당에서. 남자친구인데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자기 가게를 내고 그 다음에 자립을 하고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외제차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보고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인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상한 감지를 딱 느끼고요. 보금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하고 이제 분당이니까 좀 거리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식 2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동창이고 아예 불신자도 아니고 분당이 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도 했던 친구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 보금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혼 구원, 전도와 선경. 그런데 지금 내가 눌리고 힘들고 내 코가 석자인데 잘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이죠. 다윗이는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중상모략과 모함과 자기를 밀고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시편 23편은 누구나 아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쓴 시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20대 초반 완전 슈퍼스타예요. 골리아스를 무찌르고 완전히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 사울왕을 통해서 수직 하락해 버리죠. 도망자 신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불레새까지 도망갔어요. 적군의 나라 골리아스의 나라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불레새 왕에게 나는 이제 사울왕의 적입니다. 그러니 나를 망명을 받아주시면 내가 든든한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윗을 미리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되죠?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막 완전히 돌은 척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모함과 상처와 배신과 중상모략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의 인생에 상처가 별로 없어요. 상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누구 말 한마디에 윗사람 말 한마디에 뭐 가족과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의 골병 들고 즉시로 우리는요. 강단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치유도 타이밍이에요. 이게 곰기 전에 바로 오늘 받은 이 강단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강단에 항상 말씀이 흥황하는 말씀 아닙니까? 흥황하는 주의의 말씀. 집중적인 말씀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관계 속으로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정의하고 있어요. 요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입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관계 모든 성경 속은요. 우리를 관계로 추청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더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또 중고등부도 많이 왔는데요.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 이건 밥이 아니다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담이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그냥 하나님이 열려있는 과일과 그다음에 동물들과 함께 벗삼아 어울려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장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요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죠? 에덴 농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아는 하나님과 같이 거니렀어요. 같이 교제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는 곳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담이었고 에덴 농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아,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물질이 부족하구나. 사람, 뭔가 인간관계가 부족하구나. 애정이 부족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요. 우리는요. 참된 만족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개인 묵상으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아, 10분 이상 기도가 안 돼요 혼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내 방에서 혼자 벽보고 10분 동안 말을 해봐라. 아무도 못해요. 말을 하는 분들이 약간 이런 분이에요. 말을 못해요. 무슨 자기 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10분 동안 벽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느껴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 나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설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체험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귀에다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가 생각나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내 마음의 감사와 평안을 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규제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결혼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홀로 있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시키셨어요. 관계죠.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가 들어와서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행복이 깨졌어요.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둘째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요한기 시래교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된 결혼관계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종관계로 복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주시고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요.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애매한가요? 아주 명확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중보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나의 죄를 전가함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원에서 너무나 좋은 보금적인 신앙생활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똑같이 예수 얘기해요. 예수의 보혈 얘기해요. 그런데 사탄마귀 귀신 얘기해 보십시오. 안 좋아요. 무슨 사탄마귀 귀신입니까? 그냥 천국 얘기하시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보금 얘기하시고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뭐가 겨려됐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망권세에 가진 사탄마귀 귀신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발전하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2, 3, 7나라 5천정조 보금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비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얻게 됩니까? 10편 119편 52절에 보니까요. 요하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붙잡고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지 못하도록 항상 문제와 사건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번 주에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혹시 질병이나 정말 큰 죽을 고비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자기에게 송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송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남들은 다 큰일 났대요. 너네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너 이 문제 사건 어떻게 해결할래? 그럴 때에서 우리 마음이 더 동요하고 힘들고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송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번에 이 시대의 두란노 소원이라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말씀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랩런트부터 우리 중장년에 우리 대학 청년 시니어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달합방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막 초반에 말씀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는 건 쉽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덜 가는 만만한 상대를 골라요. 그런데 뭐 그 상대가 아니 만만하지 않는데 아니 뭐 우리 그룹 형이 갑자기 나보고 달합방을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니가 해달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의 망대를 세우고 이 시대의 두란노소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쌓아놔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체 아니면 주일 강단 말씀 요약본 그 다음에 지금 제 입술로 선포되는 이 소리 이게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를 365일 24시간 항상 묵상하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강단 말씀을 우리 묵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테이프가 없지만 늘어질 정도로 강단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강단 유학방을 묵상하고 그럴 때요. 어떻게 되죠? 로고스가 쌓이면 어느 순간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빛의 망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1절에 또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럼 내가 누군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에요. 양. 우리 한번 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양이라니까요. 양은요. 팔방미인이에요. 약점 팔방미인.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눈 팔면 단대로 가요. 싸름대로 가 있어요. 양은요. 달리기도 느려요. 금방 쉽게 맹수색이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양은요. 기억력도 나빠요. 지금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지금 늑대게 잡혔는데 거기로 또 가요. 잊어버리고. 다 공격무기?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우리래요. 그럼 어린 양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붙어서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100% 전적으로 붙어서는 겁니다. 플랜피는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0편 56편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요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블레셋의 지금 도망자로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요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는다는 거죠. 여기서 의지한다. 히브리어 에베타오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착 달라붙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강단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애매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의 광야 초입이에요. 다윗은 광야 10년 지냈습니다. 이제 초입이 앞으로 9년, 8년 남았어요. 다윗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계약해야 되죠?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속으로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죠.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해요.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위기와 문제 사건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지팡이는 끝이 우산처럼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 어린 양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탁 터지면 어떻게 되죠? 패닉이 일어나요. 완전 멘탈이 부스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니 다른 데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그때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끝이 뾰족한 무기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나타날 때 목자가 우리를 지키는 공격 무기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언제 체험합니까? 이런 모든 은혜가 어디죠? 말씀이에요. 결국은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주일이잖아요. 아, 오늘 주일이죠. 주의 날이죠. 그런데 주의 날은 또 특별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의 날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의 날 일어났어요. 지금 나이가 늙어서 많아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비참한 상태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의 날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리스도의 게시가 사도 요한에게 떨어집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의를 놓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일 강단 말씀에 예전같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잡고 강단의 생명권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다윗은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혈혈 단신, 자기 혼자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10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 약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뭐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의 기도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혹시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요. 금요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예배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빠져서 금요일 날은 좀 쉬어야지 그때부터 이 균열을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게 버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그냥 종교생활하게 그렇게 쭉 파고들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큰 은혜 받는 게 금요 기도의 강단 아니겠습니까? 금요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니까? 기도의 도전을 배워요. 땅끝에서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다시 힘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파워 사육자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요. 사탄의 망대에 영적인 크랙이 진행됩니다. 영적인 균열이 진행되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게 열이고성 아닙니까? 열이고성 일곱 번 돌려요.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를 돌려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도는데 갑자기 막 균열이 가고 크랙이 생기고 막 뭔가 흔들리고 그럼 신이 나서 돌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전 백성이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되죠? 열이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탄의 망대 내 생각 내 안에 사탄의 망대 우리 주변의 망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나에게 대접을 하시고 식탁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분과 식사를 함께한다. 단순히 밥만 먹습니까?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그 사람을 함부로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무슨 관계지? 하물며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신 성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쟤는 누구냐 도대체. 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쟤는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쟤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원수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구할 것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귀신 눌린 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 중독 문제에 빠진 자, 우상 숭배자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시적인 표현으로 뭘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열망을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군인이었어요. 다윗은 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굴짜라고 지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편 27편은요. 다윗이 60이 넘은 인생 만련에 하나님 앞에 지은 시예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자기의 불리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철양한 신세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풀어오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요아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요아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one thing,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상황은 너무 불리한데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예배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 강단을 향한 뜨거운 갈망.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원하는 그런 기도.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이웃사랑. 삼인일조 삼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삼인일조가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배가 뜨겁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데 그 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힘. 삼인일조가 삼운동을 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림은요.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만 받고 그건 누림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고 끝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집이 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자재, 똑같은 건축물이다. 그런데 한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무너져 내림이 심해요. 반면에 한 집은 견고합니다. 이게 어떤 차입니까? 어디 위에 세워졌냐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다 금방 지어요. 순식간에 지어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졌다. 반석을 뚫어내야 돼요. 그 반석에 기둥을 꽂아야 돼요. 엄청난 수고와 그 다음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모래 위에 세워진 자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적용한 자. 반석 위에 세워진 자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계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유대식 표현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두 제자가 저기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뒤에서 누가 따라오니까 뒤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하냐. 한마디로 당신들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말로 확증해 주세요. 말로 확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마디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우리 교회로 와라.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뜨거운 예배를 봐라. 우리의 성령 충만한 성가대를 봐라. 우리의 이 성도들 랩렌트들을 봐라봐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까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삶의 현장까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 끝내지 않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와서 보라. 적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있죠. 돌아오는 주일. 교구에서는 새생명 초청 주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구에서 모일 때 모이고 현장 갈 때 현장 가고 캠프 갈 때 같이 참여하는 게 삶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 237 전교인 다민족 페스티벌이 이제 9월 말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날을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의 직장 현장에 있는 다민족들을 초대할까.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청장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면서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37 대륙별 찬양 대회가 준비 중에 있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후원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두란노 소원으로 오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빛의 망대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